계속해서 2주 연속 1회에 도전한 겁니다. 뉴스의 울릉! 영상편집 및 자막을 잃어버렸습니다. 빛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난 누군가 아프다 지금 저 멀리서 누가 날 보고 싶어 난 누군가 아프다 이제 우린 아픈 가에서 날 비가 가졌어 난 누군가 아프다 나는 사람아야 이제 난 누군가 아프다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내가 믿기 바란다면 어떻게 할 거야 야 야 야 나에겐 힘든 수많은 일들을 나는 쓰러지게 만들었었고 나에겐 앞으로 더욱 많은 알들이 남아있을 뿐이야 늘 멀어버린 이 맘 또 후회 속에 난 지내왔지 하지만 이게 나는 내 앞에 있는 그대가 해 달려가고 있어 난 누군가 아프다 그 아기가 아쉬워 저 멀리서 누가 날 보고 싶어 난 누군가 아프다 여긴 아기가 이제 우린 아픈 가에서 만든 바가 됐어 난 누군가 아프다 난 누군가 아프다 열심히 hull 수 없다고 저 slut 저 멀리서 무슨 아픈 가 난 누군가 난 누군가 아픈 가 난 누군가 아픈 가 대부분이 아프다 앞뒤야겠어, 앞뒤야겠어